와 대박 아 엄청 맛있구나 와 아버님 한두 번 해보신게 아니네 역시 어미는 달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혀로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입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어복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에너지 시작합니다 출발 자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 조각 어떨지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봉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아 돌이네 미안합니다 우와 신기한 걸 하고 있어 저게 뭘까요 와 한번 쫓아가 볼게요 야 이게 새우가 있어 야 진짜 옛날 방식이다 이거는 우와 이게 새우에요 다 와 아버님 진짜 힘드시겠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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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새우야 새우 와 대박 자 여러분 저는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즐기밭에서 소라 잡기 성공할 것인가 아 이거 날씨가 이래가지고 어떨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전 자 여러분들 요렇게 돌들이 있잖아요 해변에 요런 돌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소라가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돼 아주 자세히 여기 소라 있어요 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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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과연 우즐기 먹고 있는 소라 아우 한입 소라 에이 정말 자 이거 선물입니다 자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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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소라 사이즈 자 과연 오 그렇지 요오 저 이거 선물 와 제가 좀 작은 거 드려서 아이고 에이 이거 살아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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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작은 거 드려갖고 요번에는 제대로 제대로 된 사이즈로 드리겠습니다 자 비었죠 많이 어 그래 그래도 맛있어 그치 근데 너무 쑥 들어갔어 쑥 들어갔어 이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소라 두 개 주고 아버님을 따라왔거든요 하하하하 소라 두 개 드리고 자 과연 여기서 얼마나 작게 되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보 아버지는 어 능력자 오 진짜 벌써 잡으셨어 대박 아버님 야 이거 이렇게 그래 그렇지 사이즈가 이래야지 그리고 딱 터살도시란 게 이야 보시면 눈이 다르다 대박 설마 이거 고급 도자기? 아니네 깨졌네 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오래돼 보인다 어 그래서 놓고 간다 와 나 골동폼을 잡은 줄 알았어 뿅 아버님 자 아 요거 아 좋네요 야 하하하하 한 입 쏘라 자 아버님 요거 딱 좋은 사이즈에요 요기 선물입니다 아 이거 꽝이 오 오 소라 소라 그렇죠 요 그렇지 야 오 좋다 주먹보다 살짝 작은 두 입 쏘라 오 개탑니다 자 그래 요런게 나와야지 인정 인정 여러분들 제가 사이즈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배 할매 다 잡아보겠습니다 호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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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버님 어디서 잡으셨어요 이렇게 큰 거를 와 대박 야 진짜 사이즈 좋은 거 많이 잡으셨네요 그거 짧은 시간 안에 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 여기 포인트는 여기였어 자 또 나오는 소라 그렇죠 자 사이즈 오 요건 나쁘지 않다 두 입 소라 야 두 입 소라 자 아버님 좀 작지만 여기 선물 이 중소라네 하하하하 자 과연 과연 이거는 살아있을 것인가 과연 과연 그렇죠 야 두 입이 나이스 조개 야 사라져 또 여기 또 자 과연 사이즈 사이즈 그렇죠 야 여기는 다 바지락을 물고 태어나냐 야 바지락 와 오 깨끗합니다 슬슬 아버님이 슬슬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꽃게 보세요 꽃게 와 진짜 크다 와 죽은 거 와 대박 크다 아 요거 요거 사이즈 얼마나 나나 아 정말 그렇죠 두 입 소라 오 나이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계속 보인다 와 요거 아버님 선물 사이즈 여기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아 지금 나오는 시간인가 보다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와 바가지 하하하 진짜 커 우와 야 야 야 나 봐 오 바가지 진짜 야 너 거기서 그렇게 나올 줄 생각도 못했다 야 사라져 어이구 야 싸우자고 달려주지마 야 사라져 싸우자고 달려주지마 안 데려가 안 데려가 안 데려가 안 데려가 오 진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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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과연 이 주먹댕이는 살아있을 것인가 과연 기대 아이고 꽝 하하하하 아 너무 보고 싶었네 너무 보고 싶었어 아 정말 소울아 사이즈하고는 딱 붙어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벽을 잘 봐야 되는 거 야 요거 한입보다 살짝 더 큰 사이즈 아버님 선물 자 작은 것들에서 죄송합니다 아 포구가 포구가 지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나가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할배서가 찾고 간다 찾고 가 욕심쟁이 우후후 이 우주행 해루질에도 소라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소라라고 요만한 거 와 이게 뭐야 자 이만한 게 나옵니다 이게 뭔 일이고 뭔 일이고 놓고 갑니다 아 이게 뭐야 하하하하 놓고 갑니다 자 여기도 아 난리네 난리 자 우줄기다 우줄기 뽑기 어 자 과연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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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하하하 야 우줄기 한 마리 와 요게 그렇게 고급적이라는데 에이 놓고 갑니다 안 먹어 그래 한번 땡겨보자 그렇죠 그렇죠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죠 우줄기 나이스 와 진짜 크다 와 와 진짜 크다 와 대박 하지만 놓고 갑니다 안 데려가 소라는 없네요 소라는 없어 와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지 야 비가 오는 와중에도 소라 한 마리 야 꽝 대박 아 슬프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끝내 하나를 봅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자 주먹소라 그렇죠 야 주먹만한 소라 하나를 겟합니다 대박 야 우중에도 소라가 나옵니다 겟끗 진짜 소라 하나가 이렇게 소중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이스 여러분 비올때는 해로질 안 다니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는 거야 큰일 나 큰일 나 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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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렇지 야 여러분 두 번째 사이즈 자 볼게요 그렇죠 야 진짜 큰 거 나온다 야 우줄기반 옆 사이사이에서 지금 소라가 나옵니다 와 나이스 그래도 용왕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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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합니다 행복해 자 여기도 과연 사이즈 그렇죠 야 두입 소라 자 두입 소라 하나를 겟답니다 오 좋다 아 진짜 아모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야 비올때는 해로질 하는 거 아니네 맞죠 자 여러분 즐겁게 해로질 마시고 봉나는 돌아온다 빠이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비가 엄청 와 비가 엄청 와 도망갑니다